박수하시면서 아름다워 모든 방송을 보는 분들도 함께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아멘 비군났던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아멘 비군났던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